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비좋은요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 제가 잡은 공룡 얼굴 화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작자 분은 이분이시고요. 이분 제가 잡는 도중에 물을 쏟아서 살짝 젖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말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좀 이런 약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는 시간은 한 2시간 걸렸고요. 이게 생각보다 다들 이빨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빨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이빨이 제일 쉬워요. 특히 이 윈니 이 윈니가 제일 쉬워요. 이 윈니 이렇게 생긴 공룡 화석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봉사 다음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배티비